김문정 감독님께 좀 부탁이 있어요. 겁나요, 또 왜요? 왜냐하면 늘 감독만 하시는데 사실 본인이 솔선수범을 좀 보이셔야죠. 본인이 솔선수범을 좀 보이셔야죠. 김문정 감독님이 스위스 사람보다 유돌성을 잘해요. 진짜로. 어디서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. 그게 너무 유명해요, 그래서. 그때 우리 잠깐 밥 먹을 때 잠깐 제가 불렀던 그거 기억하시는 거예요? 제보가 다 들어왔어요. 상긋하셨다면서요. 동요대회 출신이세요? 맞아요. 이 여들송으로 조금, 조금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어요. 그때 어떻게 입이 잘 돌아갔니, 그렇게. 한번 좀 이렇게 여기 알프스 같지 않습니까? 포천하면 여들송이지. 그럼. 포천인데 여들송이지. 알겠습니다. 갑니다. 진짜 방송에서 부르는 건 처음입니다, 진짜. 좋습니다. 저희 냉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. 뭘 평가요? 우유 tol. 네. 제대로 안 자르겠습니다. 절대로 살자는 게 있습니다. 절대 아니잖아요. 아, 감사합니다.